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공격 자 중앙 박스 안쪽에서 생명과 같고 아 지금 골대에 맞았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갑니다 자 키퍼가 저렇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좌측에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슛 아 수비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슛 키퍼가 막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지금 수비가 미끄러졌습니다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수비 박스가 잡아냅니다 오 위험합니다 슛 슛 슛 지금 키퍼가 중앙에서 조지고 안쪽으로 슛 또 콜 퍼스트입니다 슛 키퍼가 잡아냅니다 조지고 몰고 들어갑니다 슛 아 지금 온오버 슈팅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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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슛! 이번에 넣으면 승리입니다 슛! 들어갑니다 승부차기 끝에 3대 7로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경기총지구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오는게 불운이 됐군요 그렇습니다